자! 어느팀이 이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네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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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웁니다 야 과연 어느팀이 이 것인지 좋아요 오! 패스 좋았어요 아 이런 뺏겼지만 뺏겼지만 야 이것은 세련리미한 골 넣어버렸어요 야 엄크해서 돌아왔다 오 사라 돌아오셨군요 야 뺏겼어요 뺏겼어요 야 이거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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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! 와 뺏겼어요 네 놀고 있어요 자 과연 파란팀이 파란팀이 한번 줄 수 있을 것인지 아 이런 야 뺏어요 뺏어요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야 이것은 너실까요 야 아아! 한참 더 알 수 없는 승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일단은 축구공 잡고 가고 있습니다 뺏겼고요 엘링크님이 지금 저쪽으로 드리블을 해놨고요 어 이대로 쓸 수 없다 됐지마요 덮밥 아니 어 귀환님께서 다시 잡았고요 델링크닉을 넣었지만 야 뺏겼고요 자 지금 예 지금 최대한 패스를 하면서 가야됩니다 패스를 하면서 가야되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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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뺏기나요 뺏겼나요 야 대치님 대치님 아 이런 야 아직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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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스킨 이기나요 와 이거 쉿 야 야 멋진데요 야 멋진데요 야 이거 야 승부를 알 수가 없네요 와 야 야 이거 너무 아 야 너 치는 못했고요 야 이것을 야 여기서 막 여기서 막다니 뺏기면 큰일 납니다 뺏기면 큰일 납니다 뺏기면 큰일 나요 아 이거 야 그렇죠 야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오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야 여섯 명이서 한꺼번에 예 여섯 명이 internships 둘IG 야 넓나요 야 넣었어요 2대2 아직할 수 없어요 야 대치님 오오요ій 뭐야 오오오 이것은 이것은 빨간팀이 이길것인가 파란팀이 이길것인가 빨간팀이 이기나요 아 이것은 뺏겼다 야 막상막하였다 아 아 아